김 작가님이 갑자기 장동건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매력이 있을까요? 넘칠 것 같은데요? 장동건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버리고 장동건이 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장동건씨가 거부합니다 일단 이 말하기가 성공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만나봤던 성공하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아냐 갑자기 아닌 인간들도 생각나죠 안녕하세요 김 작가TV 대신 물어 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나운서의 말하기 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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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관련해서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이분의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롤모드 같은 인물 한 명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채널의 김미경TV인데 그분은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되게 작은 건데 큰 주제랑 엮어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 네네 되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 일단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셔 계속 보이시고 자기 얘기를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느낌을 줘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황 통제가 적절하다고 느낀 게 약간 지루할 때쯤 되면 딱 뭘 던지잖아 그쵸? 그리고 뭐 순발력도 있으시고 그쵸?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최고의 스피치를 구사하시는 컨텐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귱영우 박사님이 너무 훌륭하시죠 너무 잘하세요 저는 사실 김작가TV 채널에 또 나오셨잖아요 말하기로 관련해서 김작가가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와 야 그래도 요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수님 입장에서? 아뇨 저는 김작가TV님이 25만 명이기 때문에 저한테 신적인 존재라서 빨리 해주세요 빨리 저는 되게 좋게 본 거는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더라구요. 리액션.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아... 오... 이런 거. 너무 억지스러우신데? 같이 웃어주시고 그게 사실 저도 지금 같이 해보니까 인터뷰 2로 하여금 솔직하게 좀 풀어놓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바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김미경 선생님도 되게 잘 아세요. 그랬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이 덜 되게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고 사실은 아나운서 스피치적인 관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스킬을 상쇄하는 게 리액션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아나운서로서 MC 교육을 받을 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리액션이다. 듣는 거. 그 얘기를 하는데 김작가TV의 매력이 바로 리액션인 것 같아요. 보완점. 진짜 여러 가지 제가 있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아나운서를 부족한 거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김작가TV님이 또박또박 얘기하고 막 칼도 안 들어가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려나? 이상할 것 같아요. 매력인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 하나 하면 혹시 영어를 잘하시면 글로벌 채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국 사람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 옛날에 외국어를 공부 안 하는 핑계로 재미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게 내가 외국어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날 외국인을 보죠. 정말 믿을지도 모른다. 저번에 옛날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친구랑 장난으로 어떤 분한테 중동에서 놀러 온 친구라고 아 중동? 그 분이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중동 부호처럼 보면 되죠. 그런 에피소도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16년차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 아나운서님이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고 고수가 된 사람이면서 더 노력을 하더라고요. 16년차 아나운서님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계발을 하고 계세요? 전 자기계발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많이 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조직도 있었고 아나운서는 일해야 된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제 스스로를 명상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테스도 하고 나를 신체적으로 좀 풀어놓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는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봐요. 그거를 이제 보통 분들처럼 크리에이터로서 본다기보다는 저 스피치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미디어 스피치하고 유튜브 스피치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써보고 싶은데 유튜버들의 스피치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나요? 유튜버들의 스피치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성인 것 같아요. 개성과 매력.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반듯하고 정돈된 스피치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유튜버는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마시는 분들도 100만원 찍는 분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왜 먹기만 해도 왜 조회서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매력이더라. 그 매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다운 거 김 작가님이 갑자기 장동건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매력이 있을까요? 넘칠 것 같은데요. 장동건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거대로 하시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다 버리고 장동건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건 진짜 거부합니다. 유튜브 스피치와 일반적인 아나운서나 다른 분들의 스피치와 다른 거의 가장 본질에는 어그로워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유튜버랑 비교를 하면 말을 굉장히 어그를 끌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영상 한 시간 동안 보시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연봉 다섯 배로 약장수 안 약장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어그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이 안 뜨는 것 같아. 어그로가 저는 아직 좀 어색해. 확실하게 유튜브는 너무 정직하네. 맞아. 정직하잖아. 딱 우리가 사기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해. 약을 치라는 거죠. 아나운서님이 저는 힘들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아나운서는 어쨌든 굉장히 정직하게 말을 해야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잖아요. 정직하다기 보다는 제가 어떤 걸 할 때 아직도 제가 공영방송 아나운서를 못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자꾸 들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할 때도 슈퍼카가 제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난 케이비스 아나운서 국민의 수신료를 받았고 국민의 방송에서 방송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게 아직도 저는 있는 거야. 마음속에. 내가 이런 모습 보여줘도 될까? 코로나가 있으면 방송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거를 아직도 잘 못 버렸고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실 롤스로이스에 찍어놓고 못 올렸어요. 계속. 코로나도 있고 다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이걸 조금 있다가 올려야 하면 대한민국이 어때요? 맨날 힘든 일이 생겨. 제가 아직도 사람들이 26%씩 보던 KBS 9시 뉴스 할 때 아직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이걸 까도 되나 그런 게 아직은 있어서 좀 어려워요. 법적인 잘못 아니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직접 줘 주는 게 아니라면 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유튜브 시작을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할 텐데 이 생각은 버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영상이 찍히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필터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필터링이 있어, 난 지금 다 말씀하신 거 난 다음에 촬영 딱 끝나고 왔면 집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아까 그 부분 필터 해달라고 하면 필터 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필터를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편집을 하더라도 필터를 없애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필터 생각이 있으면 말이 어쨌든 더 재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자신의 능력이 표출하는 방법이 글쓰기와 말하기 같은 거라고 해요. KBS 9시 아나운서까지 했기 때문에 더 성공한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일단 이 말하기와 성공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만나봤던 성공하셨던 분들은 저도 지금 처음 생각한 건데 말을 못하는 분은 없었던 거 같아요. 청산유스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말이 뭐 언울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한다든지 정말 횡설수설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었던 거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아니야. 갑자기 아닌 인간으로 생각났죠.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 승부하상 모두가 말을 잘하는 아니겠지? 당연히. 말하기라기보다는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스피치가 아니고 상대방이 말할 때도 잘 귀담아 듣는다든지 리액션이 좋다든지 부정적인 말 습관보다는 좀 치어롭히 해주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많았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 나름 성공한 분을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렇죠. 한축면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야. 한축으로는 성공하신 분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좀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일수록 내 이야기가 맞아.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실 수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같은 남자였어요. 잘해주셔가지고 같은 남자였어서 그렇나? 물론 꼰대 같은 분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대체로 말을 아예 못하거나 어눌하거나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었던 거 같아요. 성공하신 정신이라든가 기업인들 스피치 컨설팅을 해주셨잖아요. 몇 명 있습니다. 네. 몇 명. 많지는 않더라도 혹시 그분들에게 느껴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실수록 더 그런데 한국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그 프레임대로만 하려고 하는 건 느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처럼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될 순 없어요. 자기의 매력을 갖고 부드럽게 말하는 걸로 좋다고 생각해요. 스피치라는 것은. 그런데 대변인을 하시거나 회장님이거나 이런 분들은 저를 만나게 되는 거는 일단 문제가 느꼈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좋은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아나운서처럼 되기를 바라니까 그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특히 주입식이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 어때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걸 다 외워야 되는 교육이었잖아요. 어떤 내가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할 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시까지 다 외우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봤어요. 저는. 마치 교과서를 외우듯이. 그게 아니라 말하기라는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고 충분히 소화시킨 상태에서 알아듣게만 말하면 좋다는 건데 이걸 어떤 폼 프레임이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윗분들일수록 점수 매겨가지고 수우미한 걸 딱 줄 세워가지고 그게 익숙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말하기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시골에 사시는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어도 그분이 진정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발력이 있고 또 재미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박막례 할머니처럼. 그분의 스피치는 아나운서 조수빈의 스피치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더 먹힐 수 있는 거죠. 스피치라는 것이 어떤 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그 프레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셨습니다. 는